메롱아, 장난하지 말고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진짜요? 그럼요 교회는 다녀요? 다녀요 어디 교회 다녀요? 평강교회 여기가 평강교회예요, 진짜로? 맞죠? 네 나 여기 다니지? 다녀? 예! 다닌다고? 여러분, 친구가 교회 다녀요? 다녀! 다녀! 예! 이것들아! 자, 메롱아 우리 여기 친구들이 너 교회 안 다녔다고 그러는데 다녀요 언제부터 다녔어? 언제부터 너 다녔어? 지금들끼라 나 새신자다, 이것들아 자, 새신자야! 새신자한테 이렇게 하냐? 이것들아 이것들아,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